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커의 아아 서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가도 되겠지요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처음에만 안죽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만 안죽기를 아아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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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었나? 흐흐흐 아아 또 박았네 아 점프 공격 할 수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냐 보이지도 않고 말이지 아 이거 깨는거 아냐? 아 그건 안됐는데 30분을 기다릴 수는 없는데 깨야되는데 제발 위로 점수를 해 아 이거 추천캐스트 왜 안없어져 아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아 너무 빠른데 아 다 죽었다 이거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떡하냐 내려가라 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느려져라 좀 아니 2데카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떡하냐 좀 느려지면 안되나 느려져라 아 한 번에 깨야된다 2데가즈 위험하다고 한 번에 깨야되나 보이지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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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끝내 어 나 있어 2데카 정도면 할만하지 그렇지 그렇지 다음부터는 먼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할만하지 아 근데 처음부터 이거네 어이구 어이구 역시 컨트롤이 따라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할만하지 그렇지 그렇지 안보인다 근데 아이 임팩트 좀 끄고 해도 될까 이거는 한 번에 깨야되니까 이 임팩트를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야 때리지 스킬을 맞춰야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우 자꾸 밀려나니 아우 자꾸 밀려나니 오우 오우 제발 앞으로 가라 오우 갔다 위험했어 위험 진짜 위험했어 여기서는 스킬을 자세한 최소한의 스킬로 최대한의 이윤을 당기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 쏟아붓자 그렇게 하고싶은데 자꾸 밀려나냐 이거지 이거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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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